자, 누나, 일로 오세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호원아, 이리 와, 앉아, 앉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어. 볶음밥은 봉헌이가 완전히 한 거고. 진작찌개가 원래 진작찌개는 저기요.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너무 맛있습니다, 와. 식사 먹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뒷밥이 최고야, 역시. 솔직한 얘기로 지금 3시 25분인데 이 시간에는 뭘 먹어도 맛있어, 사실. 이걸 굶게 한 거야. 이게 뭐든지 점심이냐 저녁이냐. 이게 참 좋은 시간에. 다 원래 엄마들이 이게 엄마가 좀 기다려라, 새끼야. 갑자기 그럼 더 맛있거든, 원래. 그렇지. 아니, 불이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걸려서. 맞아, 맞아. 불은 크게, 크게 되는 거지, 불은. 그래, 난 진짜 고압사야 이렇게. 난 봉헌이가 이걸 먹을 줄이야. 영광이. 야, 이게 상상이나 했니? 시민분을. 맞아. 종국이 형이 가져온 김치 좀 칭찬해 주세요. 종국이 형이 가져온 김치 좀 칭찬해 주세요. 종국이 형이 가져온 거야? 네. 걸가리 김치라고. 걸가리 배추로 만든 건데 맛을 나가 모르겠네. 이거 형수님이 만든 거야. 이건 조금 쉬어야 맛있거든. 오이소박이 진짜 맛있어요. 맛있니?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아들냄이랑 동갑인데 많이 먹어야지. 정말? 응. 그래서 설거지는 어떻게 됐어요? 설거지는 나랑 종국이랑 둘이. 일도 아니야, 우리는. 오빠 설거지에다가? 집에서 설거지를 해. 영광이 형이 설거지를 집에서 그렇게 작업해? 설거지 돼? 응. 빨래. 청소? 분리수거. 분리수거도 해요? 응. 청소도. 카메라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가사도우미야? 도우미가 아니라 전업주부지 뭐 완전히. 지가 한 게 제일 맛있다고 지가 제일 먼저 먹었어. 그럼. 관장하고 참 먹잖아. 혹시 맛없으면 어쩔까 했는데 다들 맛있게 먹어줘서 그리고 엄마들은 누가 이렇게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뿌듯해요. 그래서 다 맛있게 먹어요. 같이 먹으러 다닌 건 수도 없이 쓸 수도 없지만 저는 먹어본 적이 없죠. 직접 저렇게. 밥맛도 좋아서 괜찮았어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춘밭의 기법은 XX이거든요. 어쩐지 또 XX. 어쩐지 종이컵에 소금이 아니고 뭐가 하나 더 있더라고, 이만큼이. 왜? 뭐라고 했죠? 물? 이리 써. 볶음밥에 XX을 넣을래? 중식에는 가루가 좀 들어가야 돼요. 조금 들어가야 되고 다들 넣어요. ㅋ fif herb hotel 마음에 Shark lege 액세 ino ce lu 수